분리 이거 해상도가 720이야 아저씨 뒤에 갈색 그거 기쁠 포인트에요? 놀러봐도 돼요? 아이 안돼 이거를 해상도를 높이면 동영상이 짤려서 나옵니다 한글로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단 해봅시다 60% 스토리 뭐야 눌렀는데? 자동차 뒷좌석에 두어 있는거 봐 짜미 제미 제미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엄마야? 뭔? 누구냐고? 엄마가 아저씨 전과장한테 얘기해요 전까지 말했고 다른 사람한테 이쁜거에 대해 얘기해 주시면 할머니 엄마는 이혼을 했는데 어쨌든 돈이 많나보네 봐봐 지금 자동차 뒷좌석에 누워있는거 봐 지금 부자랑 결혼했네 내 아빠한테 하는 말은 흑사님 7개 구독 감사합니다 불러스 아카데미 여기는 고등학교 중학교 아니 왜 의자가 뒤로 안가지? 오 됐다 됐다 음 블루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픽이 좀 구립니다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아날로그 입력세기 정도에 따라 이동속도가 달라집니다 아 지금 학교 가는거야? 전학 온건가? 전학생? 자 학교 가자 자 설레이는 첫 등교 어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오 새로운 친구 뭐야 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을 걸어볼까? 딴 데로 가자 따라오는데? 야 벌써 친구가 생겼구만 내 친구가 되고 싶은가 보다 그치 달려 어? 뭐야 왜 길에 바나나가 있지? 아 미니맵 가려진다고? 제 창 내릴게요 오 학생들이 많구만 고등학교인가? 오 여케야 여케 말 걸어보자 말 어떻게 걸지? 어? 어? 나 때릴라 그런거 아닌데? 아 때릴라 그런거 아니 아 진짜 아닌데? 아 뭐 말 거는게 기가 없어요 아 꺼져 어? 뭐야 얘 뭐야 쳐맞는다 도와주자 도와줘야 돼 야 내 친구 내 친구 야 돼지새끼 돼지 따라가보자 김도피셜 대화의 시작은 주먹이다 오오 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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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온다 따라온다 얘네들 나 때려 얘네들 나 때린다 야 선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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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 나 때려 야 선더부 야 뭐야 이거 야야야야 니가 도와줘야지 어 그래 그래 야 왜 안도와줘 야 우리편 없는거야 지금? 야야 나 좀 도와달라고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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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꼴 좋다 이거 아 내 마음에 있는 소린님 감사합니다 새끼 삐고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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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좀봐라 맛이었댔 맛이었 맛이었 어 빔콜라 이게 뭐지 열기 어 빔콜라 이게 뭐지 음 열기 아 뭐야 넌 뭔데 어? 너 뭔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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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봐 일로와 일로와 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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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져 그냥 어디서 까불고 있어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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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불고 있어 근데 이거 말 어떻게 걸어요? 말 어떻게 걸지? 여기 하면 되나? 여기 하면 되나? 아 이렇게 해가지고 따봉을 누르면 되는 거구나 아 이게 에이 어 뭐야 뭐야 너 뭔데? 야야 왜 때려? 야 너 뭐야 야야야야 뭐지? 이 학교는 도대체 어떻게 된거지? 아이오케이? 아이오케이? 뭐야 이거 뭐 떨어져있다 이거 뭐지? 아 평소에 감정이 있었나보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리고 그러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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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네 네 네 너는 네 합킨스 아 문제야겠구만 으흠 전국에서 가장 안좋은 학교 졸업생들이 범죄자래 새로운 친구와 적을 만드세요 X가 다른 층에 있다면 아 목표가 다른데 있으면 이제 살표가 미니맵에 나온다고 아니 돼지는 뭐지 아까부터 자꾸 걸리는데 넌 뭐야 대체 애 지퍼 얽었잖아 얘 지금 월드맵 야 맵이 있구만 줌 오 어 그래 여기서 오른쪽으로 나가면 가자 저 X표로 가면 되는거지 여자 기숙사가 있다고 여자 기숙사 뭐 뭐야 뭐야 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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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숨기 오우 야 이거 대박 뭐가 돼요 이거 완전 야 여기가 여자 기숙사 무슨 여자 기숙사 이런게 있지 어 야야 나 때리고 야 일로와 일로와 나를 때려 나를 때렸겠다 응 응 넌 뭐야 오우 야 죄송합니다 뭐지 뭐지 경보 올리기 어 아 약간 거북목 있으시군요 2층 올라가보자 미끄럼타기 아 여기 이렇게 내려갈 수 있구나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아 맞다 약 먹어야 되는데 약 좀 먹을게 아침식사 점심 아 야 너 뭐냐 일로와 일로와 뚝배기 딱대 뚝배기 딱대 뚝배기 딱대 뚝배기 뚝배기 딱대 어어어 어어 어어 타주 타주 튀어 튀어 도망가자 도망갔어 나중에 다시 구경 아 하지 말라고 오오 아 저 집사람 이동 얌전히 가자 어? 아저씨 일진 플레이 못 하시는 거 보니 소식적에 많이 당하셨나봐요. 뭐지? 책이 날았는데? 가자. 안녕? 안녕 난 새로운 전학생이야. 난 김도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나랑 친구가 되지 않을래? 자세가 좀 약간 찐따같은데 쟤? 쟤 정도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일로왈라. 뚝빼은. 어어어. 죽어. 뚝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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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왈라, 일로왈라. 일로와. 뒤져 그냥. 뒤져. 뒤져. 꿀어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 아 왜 이렇게 자꾸 코가 막히지? 잠깐만요 어르신, 어르신! 빨리 변경해! 아 됐어 엉덩이에 주사기를 박는다고? 뭔 소리야 선생들이 엉덩이에 주사기를 박는다고? 골든표창인 감사합니다 아 하지 말라고! 하지마! 넌 뭐야 너 아 왜그래 하지마 음료수? 음료수, 음료수 마시기? 야, 체력이 차는구만 탄산음료를 마시면 체력이 회복됩니다 오 오 오 일종의 튜토리얼이구만 넌 뭐야 따봉 여기가 내 방인가? 옷 갈아입기 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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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파자마 커스텀 복장 애들 생긴게 최소 예비군 4년차인데 고등학교가 아니라 커스텀 복장은 교도소인가봐요 어떻게 바꾸지 저기옹 저기옹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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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린아이 부모님 뱃 뱃 뱃 뱃 뱃 뱃 크로우스 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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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모여있구만 전국 최고의 쓰레기 학교에 모인 쓰레기 같은 학생들이 지금 여기 있는거지 ladies and gentlemen, I give you femboy, the girliest boy PD, haven't you got some imaginary friends to go or no? I'll leave you alone, Gary Look at you, leave me alone, Gary I'm really self-important now that I finally hit puberty What's your problem? I'm just being nice to the new kid as he passes through bulwarth on his inevitable journey to prison Look, I gotta unpack. Would you guys mind getting out of here? Oh, now look what you've done, Pete. Jimmy can't stand you already 흠, 저장, 저장책? 아 이게 저장이구만 Save file, 오케이 오오 오오 이 별은 뭐지? 새로운 임무가 시작됩니다 이곳이 내 새 학교다 뭐지? 지금 수락을 했단 얘긴가? 과제를 과제를 사... 뭐야 이게 이게 한반도 얘기야 지금? 뭐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지금 퀘스트를 하고 있다는 얘긴가? 잠깐만 이거 반대빵이야? 아아 옆으로 가야되는구나 어 저기 보인다 하와이유 어! 전화왔다 여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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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일단 해결했어요 걱정하지마세요 다 다 잘 되는 그걸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애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게 다 뭐 박스가 있건 없건간에 똑같은 제품이야 그리고 그니까 이제 포장 문제인데 이제 뭐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정품박스 이제 씰이 돼서 오잖아 근데 지금 라이젠 들어오는 물량이 전부 다 그거 어쨌든 AS 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하여튼 그거는 걱정 안해도 돼요 그리고 박스를 그쪽에서 하도 이제 벌크처럼 해서 주니까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그쪽에서 박스를 또 만들어가지고 준대요 바뀌었대 그쪽에서도 그니까 암드가 원래 좀 그런게 있어 애초에 포장같은거 그런것도 그 그 벌크같은 포장이 그게 원래 포장이야 그게 내가 알아봤는데 원래 그렇게 판대 그쪽에서 거기다 종이 이렇게 끼어가지고 야 그게 어느 나라에서 들어온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품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에이스도 똑같이 되고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그니까 그게 뭐 정품이다 뭐 벌크다 하는 것도 그 빡세이도 뭐 그건 다 똑같은거야 그니까 그거는 다 똑같은거기 때문에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그니까 암드가 좀 그래 그게 있어 좀 약간 포장에 딱히 신경을 안쓴다고 해야되나 근데 그거는 좀 욕을 먹어야지 그 처음에 이제 막 무슨 플라스프 대충 이렇게 짠 벌크스럽게 온거는 그거는 잘못된게 맞지 최소한의 포장은 해줘야죠 러셀? 내가 뭘 했는데 상화를 해야돼 얘한테? 내가 왜 얘한테 상화를 해야되지? 당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기 전까지 뭔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돈 달라고? 아니 아니 돈 줘야돼 얘한테? 야야 2달러 2달러 뜯어감 야 점막아 내 2달러 뜯어감 야 뭐야 바로 복수? 하하 천천히 아레스를 돌리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아 이렇게 돌려야 되는구나 아 열렸다 없었나보네 김환자네 아 네 나쁜짓을 할때마다 트러블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트러블 게이지? 선도부는 당신을 보면 붙잡으려 할 것입니다 쓰레기통 안으로 숨으세요 숨어있는 도중에도 주위를 살필 수 있습니다 아 트러블 미터가 비어있다면 선도부는 당신을 가만히 놔둘 것입니다 학교에서 복도를 따라 둘러보세요 다가오는 러스는 관절이 있습니다 봤을 때 사교 활동을 통해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인사하세요 초콜릿을 가져갔다고? X를 따라가면 됩니다 xim poke 야 너 뭐하냐? 야 IP, 팬티 벗기기 ㅎㅎㅎㅎ 암흡혐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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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ern services 캡슴힀에 SCH. 이런 falling!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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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복도를 떠났습니다 아 밖으로 나면 안돼? 아 아까 한거잖아 또 해야돼 일단 사과를 한 다음에 돈을 주면 되겠지 오케이 아 저 게이지가 좀만 차도 안되는구나 그들을 조심하세요 아 저게 잘못된다 오 숨 숨 숨 숨 숨 숨 너무 무서워 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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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나의 파란만장한 박창시절이 시작되는구나 빨간머리 여자의 꼬시자구요? 우리나라 사물함은 꾸지라고 땀내에 쩔어있는 NTR 체육복이 있는데 아 네 이 뭐라고 읽어야 되냐 저거 감사합니다 뭐야 너냐? 초콜릿 처먹고 있는데 지금? 뭐야 너 뭐냐 너 이 야야야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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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그렇지 그렇지 초콜릿을 가지고 유니스한테 돌아가세요 음 아 네 쿵쾅님 감사합니다 뭐..뭐라..뭐라구요? 에? 아 저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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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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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통에 숨어 쓰레기통에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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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 아! 아! 아 넌 또 뭐야 어? 야 야 일로와라 일로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어? 뒤져 그냥 뒤져 그냥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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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야 야야야 무냐? 무냐? 일로와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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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어나 일어나야지 들마저 어? 야 일어나야지 뭐해야지 아 아씨 아까 48달러 있었는데 개같은거 고는 왜 네 일단 난 튜토리얼을 해야겠다 이쁜 journalist 유니스 오 말이야! 유니스! 그녀는 즐거웠라 내 나라야 어? 내 나라 아 이거 계속 달리는 버튼은 없는건가? 아아 안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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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을 확인하세요 식당? 아 이제 급식 먹으러 가는건가? 야 급식이다 급식 급식 내놔 급식 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흐흫 아니 완전 쓰레기같은 ㅋ 도련님들? 아 금주저들 저 파란수에 있다는 금수저구만 얘네는 뭐 깡패 운동부 아 얘네들이 최고야 9시부터 몇시까지 9시 반 9시 30분 전까지는 수업에 들어가세요 수업으로 가라고? 수업을 받아야 돼? 일단 그렇다는 거는 지금 20분이 남아있다는 얘기지 뭐야 이거 운동복 바지 선도부한테 걸리면 안 돼 화학수업? 뭐지? 뭐야 여기? 낙스라마스야? 어허허허 액션 아이콘이 나타나면 그에 맞춰 해당 키를 누르세요 어허허허 아아 다시다시 B가 B가 오른쪽이었지 다시다시다시 Y B A Y Y A B 아아 옷 구매하기? 옷을 살 수가 있다고? 머리 야 나 돈 얼마 있냐? 42달러? 모자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야 체크무늬 똑딱이 없나? 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됐다 뭔 놈의 뭔 놈의 옷이야 이곳은 이럴다. 그는 그는 저한테는 정말 맘에 물었잖아. 이곳은 이럴다. 이곳은 이럴다. 그는 이럴다. 이곳은 여기 좀 더 편하고 있잖아. 그냥 요리할게. 그는 겨울을 대체한다고? 그는 그는 그냥. 그래, 내가 말할 수 있잖아. 무슨? 내가 말할 수 있잖아. 이곳은 이곳은 거짓말이야. 하하하하 야! come and get me! 아니 뭉태 저거 뭐야 반대쪽이야? 저음 잡아라! 뭐야 상대방을 잡은 다음에 쓰레기통으로 끌고가 밀어 넣어주세요 아 쓰레기통 쓰레기통이 어디지? 쓰레기통이 어디야?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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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닌거 같은데? 여기가 아닌거 같은데? 이게 쓰레기통인가? 아 저기있다고요 쓰레기통 아 저기있네 밀어나라 밀어나라 예스! 야 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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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나 때리겠다고? 아! 쓰레기통이 뭔나 이거? 쓰레기통! 아 안들어가네 예스! 아 이거 때리면 안돼 어 평화롭게 해결해야돼 이게 뭐지? 지.. 지.. 지행지 카드? 이게 뭐지? 아 이거 열어야돼 꺼져 어읠 아 좀 하지마! 하지마! 어엉! 예스 어엘 요시 아, 이거 수업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야? 일로 turned 딱딱딱딱딱딱딱딱딱 딱딱F 죽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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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relevant 이리 왈라나 딱대 딱대 뒤져 그냥 뒤져 이렇게 요렇게 한 대 두 대 무기를 집으세요 저기에게 뭐 뭐 벽 쓰레기통 뚜껑을 던질 수가 있다고? 야 벽돌이다 벽돌 벽돌로다가 그냥 벽돌이다 죽어 그냥 쓰레기통 뚜껑 쓰레기통 뚜껑 쓰레기통 뚜껑 그렇지 야 야 야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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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불량배들의 존경심 마이너스 5 세초? 각 세력의 존경심을 보려면 상태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아 이거 수업 시간을 놓치고 있단다 야 빨리 가서 수업 들어야 된다 빨빨리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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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야 돼 수업 수업 수업을 들어야 해 이거 못 올라가? 아 이거 못 올라가지 이쪽에 수업 들어야 돼 아 야 무당겨 썩 이랬다 야 무당겨 썩 이랬다 큰일 났다 이거 빨리 가야돼 야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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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수업 들어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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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영어 아 조작 글자 선택 글자 삭제 글자 섞기 정보? 많은 단어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러브움이 아니야? 멜로우? 멜론? 멜론? 멜로우? 멜로우? 아울? 아울 오 됐어 됐어 미 아 이건 아니지 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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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함 훌륭함 울? 아니 없잖아 W E W O M E? W O M E? 아아 시간이 없어 워워워워 어 아니야 W O E? W O E 아 시간이 없어 시간이 아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잘했다 더 효과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흐흐흐흐 단순해 하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당신을 괴롭히는 학생에게 사과하면 그들은 당신을 내 버려 둔 것입니다 저 세모는 뭐지? 세모는 뭐지? 세모는 뭐지? 뭐가 있단 얘기인가? 일단 미션을 하러 가자고 아 위층에 뭐 있다고? 오케이 근데 일단 저 미션 미션하러 가자 미션 기숙사? 새총 어 학교를 먹는다고? 학교를 먹는다고 뭔 얘기지? 이게 좀 좀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이게 sink or swim, 내 친구 그리고, if you're good at swimming, you gotta let the losers drown 왜요? 왜요? 생각해보는 거 같애요? 무슨? 무슨? 다른건 없지? ㅋㅋㅋㅋㅋㅋㅋㅋ 너는 맞지? 지미가 너무 짠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저 새끼가 지금 날 무제한거야? 날 모자라다고 생각한건 아니겠지? 무슨 말이야? 놔둬!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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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명의 남자와 키스하는 업적이 있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 새로운 슬링샷을 보고싶어 봐야겠어! 깜짝이야! 내 눈에 빠져나가야겠어! 모든게 다가야겠어! 너와 저, 우리 다가야겠어!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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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아, 저기구만! 저길! 버스 유리창을 깨자고? 무슨 얘기야? 선수어lei 탭볼 경기장으로 가세요. 뭐가? 이게 소위 얘네들이 말하는 그 나쁜 짓인가 이런 짓을 하면은 뭔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뭔가 성취감을 느끼는 건가 풋볼 경기장. 나무에 숨어 풋볼 훈련을 기다리세요. 나무에 숨으라고? 나무로 올라가라고? 올라가지. 뭐야. 뭐 어디로 가야 돼.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건가? 나뭇가지 걸터앉기 그래. 기준 모드로 들어간다. 기준 모드로 들어간다. 예스! 예스! 야야 에임 에임! 잘 안맞지? 야 이거 자동조준이 없어가지고 좀 힘들다. 예스! 여리와 이리와. 딱딱딱딱.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아 야 이거 야. 카구팔 아니냐 이거 완전? 네! 아 시간이 없어 빨리 맞춰. 찌질이들의 존경심이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찌질이들의 찌질이들의 존경심? 이건 뭐지? 할 수 있는 과제를 스크롤할 수 있다고? RG 구하기 이건 뭐야? 퀘스트를 말하는 건가? 아 이거 어떻게 내려가? 나 내려가고 싶다 B를 누르면 나무에서 뛰어내립니다 아 새총으로 맞추고 싶다 지금 맞추면 안될까? 지금 오후 6시 6시 5분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이거 저녁시간 되기 전까지 기숙사로 들어가야 되나? 이거 몇 시까지 들어가라고? 맞춰볼까? RG 구하기 저장하자고 개리가 소시오패스야? 개리 야 내 친구 욕하지마 개리는 좋은 친구라고 4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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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마라 때리지마라 야 내 친구 때리지마라 어? 때리지마라 야 때리지말라고 내 친구 때리지 말라고 주질라고 그냥 빡타 아이구 주질내 이거나 먹어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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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제한시간 제한시간 야 뭐해 빨리와 안오고 뭐해 빨리오라고 이 돼지야 돼이새끼 진짜 그렇지 뛰어 빨리 뛰어 달려 올라가야돼 올라가자 학교는 오후 7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 이후에 남는 것은 무단침입으로 간주됩니다 아이 퀘스트는 해야지 뭐야 뭐야 아이 무슨일이 야야야 뭐지 야야 니넨 니넨 지금 뭐하고 있었던 야야 야야 아 좀 하지 말라고 하지 하지 말라고 하지마 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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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 쫄 쫄 쫄 뭐지 뭐하는거지 지금 이 안에서 뭐하는거지 느낌이 안좋은데 짱씨를 비우라고 짱씨를 비우라고 뭐야 RG를 사물함까지 데려가세요 아 일단 일단 좋아 아 아 5달러 찌질이 들의 존경심이 늘어났네요 아 아 아니야 기숙사로 들어가야돼 기숙사로 들어가야돼 기숙사로 들어가야돼 기숙사로 돌아가자 가야돼 돌아가 돌아가 근데 몇시까지 돌아가야돼요? 아 밝게 빛나는 게시판을 눈여겨보세요 가야돼 피니 교수님한테 말해 너한테 말해 깜짝이야 깜짝이야 오 피니 오 깜짝이야 정말 깜짝이야 사실 사실 내가 말해 그럼 그냥 너처럼 울어 아 오 봐봐 여기 지미 깜짝이야 까리 아 진짜 미친댁인데 이거 완전 또라이가 맞긴 맞는가봐요 정답 끊어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흐흐흐흐흐흐 아 똘똘인가 kicking 똘똘이 아냐 하는짓이 똘똘인데 이거 아니 노숙자로 왜 괴롭혀 미친놈 아니야 이건 잠시만요 삼 앞에 학교 버스 뒤에서 노숙자를 찾으세요 이 학창시절 벌써부터 설레고 두근거리는 느낌이 어렸을때로 돌아간 기분이네요 어 뭐야 얘네 뭐함 이거 얘 싸우는데 얘네 싸운다 야 싸운다 뭐하냐 얘네들 뭐지 우리 도와주세요 절로 가야되는거 아니야? 어디로 가야되지 뭐야 여기 여기서 올라가는건가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그리고 너는 루저야 PD 생생의 흔적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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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고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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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graphers 법을 알려준다고? 뭐야 또 밀덕이야? 노숙자인데 밀덕이야? 야 자동 아니야 자동? 이게 자동같은데?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찾으세요 트랜지스터 라디오? 어딨지? 안으로 들어가야되나?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찾으세요 뭐야 아 여기 위에 있구나 빨리 올라가자 내려가 내려가 뭔가 막 기술같은거 알려주지 않을까? 필살기? 날라차기 이런거 잠깐만요 음악을 좀 줄여야겠다 음악을 좀 줄여야겠다 이걸 늘리고 아 이정도 어퍼컷? 누르고 있어야 되나? 아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야 여기 오면은 이제 기술 알려주는거야? 오오 좋아 숨겨진 라디오 부품을 찾으면 노숙자가 기술을 알려줍니다 일단 돌아가야겠구만 지금 시간이 늦었거든요 이거 몇시까지 들어가야돼? 기숙사? 이거 몇시까지 들어가야돼? 이거 막 정해진 시간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2시까지? 새벽 2시? 12시? 아 12시까지 11시? 몇시? 몇시가 맞는거야? 버키 구출작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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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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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텔렉튀한거에요 그래서 피디 피디 그녀의 가슴의 가슴을 즐기고 싶어요? 그녀의 가슴의 가슴을 즐기고 싶어요? 가리 가리 오오 마리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면 잠시만요 그녀의 가슴을 좋아해요 네 맞아요 그가 뭐죠? 피디 모래 여러분들은 잘 잘하고 싶어요 그냥 좀 많이 아 아 아 아 아 네 네 네 네 피디 아 네 네 네 네 네 아 아까 화장실에서 막 한게 이제 오줌 바려가지고 그런거구나 긴장하면 오줌 마려지는 오줌 싸게 하핳... 하핳하핳...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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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티미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쟤도 알고 보니까 막 개 같은 거 아니까? 철루가야 돼? 어디까지 가야되지? 버키 버키를 불량배들로부터 보아세 일로왈로 뚝배기 뚝배기 딱돼 뚝배기 뚝배기 아 일로왈로 뚝배기 야야 내 친구 때리지마 일로왈로 뚝배기 뚝배기 뚝뚝뚝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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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오 오 야구빳다 훌륭한 대화수단이지 뚝배기 뚝배기 뚝배두 뚝배기 뚝배기 뚝뚝 뚝뚝 음 으으으음 짜 죽어! 뒤져! 야 버키 어디가? 버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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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 뒤져! 그냥 뒤져! 뒤져! 정비소 지역에서 벗어나세요 안되겠다 원거리 공격 원거리 공격 원거리 공격 아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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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에에에 갖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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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대 딱대 그냥 뛰져 그냥 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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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근데 대체 무슨 수업이길래 정비소 부품이 필요한걸까 당신은 스케이트보드를 얻었습니다 오오 스케이트보드? 아 하이드라부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버키가 김두인가요? 어 뭐야 아 A를 누르면 탄다고? 아 이게 rb랑 lb가 그거구나 타기 오오 이제 이거 타고다닐 수 있음 어디로 가야되지 통금시간 위반이래 빨리 가겠다 통금위반이래 와 뛰어 아 빨리 가야돼 가서 자야 돼 자 된다고 통금은 열한시까지인가 어 야 빨빨 때려 빨되려 아 아 아 아 아 여기가 세이브인가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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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침대를 이용해 잠을 자면 8시 정각에 일어납니다 근데 안자면 어떻게 되죠? 안자면 어떻게 되지? 피곤해지나? 뭐야 뭐 있었는데? 바닥에 뭐 있었는데? 뭐야 이거 뭔데? 쥐새끼 뭔데 이거 쥐가 왜있어 이거 야 쥐 뭔데 이거 오락기? 뭐야 이거 가속 조종 로켓 발사 역추진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아 누르고 있으면 앞으로 가는구만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생각보다 재밌는데? 야 뭐야 이거 야 나 잘못 땡길러 간 아 이 길이 아닌가? 예쓰 뭐야 쟤 왜 이렇게 빨라놔. 빠른 이리와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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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으응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아 죽여 아 좀 이렇게 빨라 쟤네들 아 죽여 아 죽여 두배 두배 깨먹고 아 안맞아 졸라 안맞아 그렇지 이쪽인가 예스 아 이거 내가 이겼어 내가 이긴 것 같아 내가 이겼어 예스 예스 이게 나갈 수 없나 그만하고 싶은데 종이요 당신은 피곤해져가고 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자지 않으면 기절하게 됩니다 아 기절한다고 경고 누군가를 때리거나 여자를 괴롭힐 시에 선도부에 잡히면 곧장 교장실로 굴려갑니다 교장실은 학교 2층에 있다 오전 수업은 오전 11시 정각이 시작해서 오전 11시 30분에 끝납니다 오후 수업은 오후 3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 3시 정각 11시부터는 통금시간 당신에게 심부름을 부탁합니다 당신에게 심부름을 부탁합니다 아이 쥐소리 뭔데 쥐잡으러 가야겠다 뭐지 뭐야 소화기를 왜 가져 소화기로 뭔가 할 수 있는건가 오오 쥐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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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와 잡았다 잡았다 야 쥐새끼 잡았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쥐를 잡긴 했는데 쥐를 어떻게 하는거지 이제? 쥐를 사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건가? 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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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봐 쥐를 집어 그렇지 쥐를 던질 수가 있구만 쥐를 던질 수가 있어 야 가서 자야겠다 일단 시간이 없다 자야겠다 자야돼 아니 자야돼 어 뭐야 의식을 잃었습니다 심부름? 파란색 카살표 무슨 심부름을 원하는지 피티의 소포를 베아트리차에게 전달하세요 아 셔틀질이야 아 셔틀질이야 심부름을 알려면 X로 따라가세요 자야돼 야 근데 여자 기숙사 들어가야되는거 아니야? 쫓겨나는거 아닐까? 아 육구에 있구만 아 여기있네 여기 여기다 야 야 돈 돈 주는데? 5달러 5달러 주는데? 심부름은 항상 보상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들어오면 안되는거 아니야? 저번에 잡혀갔는데 여기 망할 그년 시작하기 내내 속에 음 스윗 이제 아, 치어리더는 잘나가는 애들만 하는거야? 아, 치고 싶어 아, 치고 싶어 아, 치고 싶어 아, 치고 싶어 그래도 아직 인간의 마음이 남아있구만 체육관으로 가세요 체육관으로 가라고? 아 잠깐만 나 좀 숨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숨어있다가 올라갈 수 없나? 아 점프키가 있구만 뭐야 사과는 뭐지? 뛰어 빨리 이거 하고 수업 받으러 가야지 5범생이 되어야 된다고 수업도 열심히 듣고 이 학교에 도움을 청하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좋은 친구가 되는 역할도 맨뒤의 사물함을 따고 연구노트를 꺼내세요 내려가야 돼? 사물쇠에 따지 여자 기숙사에 샤워실이 있는데 좋은 걸 볼 수 있다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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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뛰어 선도부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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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차 애기랄 아 개 빠르네 이놈들 빨리 가 수업도 들어야 되는데 큰일났네 이거 어떻게 하냐 수업 듣고 가도 되나? 이 퀘스트 도중에 수업 들어도 돼요? 베아트리체는 이제 당신을 좋아합니다 근데 티미가 얘 좋아하지 않았나? 티미가 진짜 좋아하는거 아니었어? 당신을 좋아하게 된 여자는 당신이 주는 선물을 무조건 수락하고 키스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 아 수업들어야 돼 수업 수업들어야 돼 아 안돼요 수업 들을게요 수업 들을게요 예스 미술 미술 연필로 상자 형태를 그려서 숨겨진 그림을 노출하세요 뭐지? 이게 뭐야 부유물 가위 폭탄 스피드 적소멜 뭐 어떻게 하는거야 뭐야 땅 따먹기다 야야 땅 따먹기 땅 따먹기가 있어 야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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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을 주고 키스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엔지에게 꽃을 선물합니다 그녀에게 키스합니다 여학생과 키스하면 25%의 체력 보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 안돼 일단 숨이 맞아 선두부가 없는 곳으로 뭐 유학생과 키스한 후에 뭐 어쩌라고? 나 어디로 와야 되냐? 내려가볼까? 아 저 별 표시가 있구만 일단 오전 수업이 끝났지 이건 뭐지? 후보자 선거? 반장선거? 누구 닮았는데 누구 닮았는데 아 학생회장선거? 아 학생회장선거? 아 학생회장선거? 돈을 준다고? 돈을 준다고? 아 학생회장선거? 아 학생회장선거? 아 학생회장선거? 돈을 준다고? 아 학생회장선거? 아 학생회장선거? 아 연설하는 동안 쟤를 지키면 된다 이거지 어떻게? 야 근데 무슨 학생 아니 학생회장 아니 학생회장선거? 아니 학생회장선거? 아니 학생회장선거? 무슨 뭐 저 깃발은 뭐지 저거? 저 깃발 뭐야 이거? 아 학생회장선거? 예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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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저기 타기 죽어! 죽어! 뛰죠! 정치 깡패라고? 뛰죠! 죽겠다 죽겠다 예스! 뛰죠! 아 지금 위에 어떻게 올라갔대 쟤네들? 아 잘해 야 뭐야 저거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이거 아 그만해 수업 들어가야 돼 아 아 아 아 아 찐따들이 좋아한다 운동부들의 존경심이 떨어지고 초강력 세총을 획득했습니다 아 쓰나 같은건가 아 2배율 스코프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오 2배율 스코프 아 아 아 아 아 아닌데 아 걸렀다 이거 아 아 나 어디로 가야되지 아 일단 숨어야 돼 일단 숨어야 돼 도망쳐 도망쳐 한 마퀴 삥 돌아 일단 숨자 어딘가야 숨자 쓰레기통 같은데 숨자고 아 그래 이런데 숨으면 되겠구만 모르겠지 좋아 날 못찾고 있구만 갑배율? 어 아 아 이게 갑배율 모드구나 옷을 멋지게 차려입지 않은다면 여학생들은 키스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지 멋지게 차려입으라고? 근데 지금 몇시야? 뭐야 누구야 야 너 뭐하냐? 잠깐만 옷을 넣어놨다고? 아 할로윈이야 아니 무슨 할로윈상 낯이 옷을 입고 있어 미친놈이 이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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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칠 거리를 찾으세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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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칠거리를 찾으라고? 이게 뭔얘기지 날 찾어 메모를 학생에게 갖다 붙이세요 날 찾어? 장난칠거리를 찾으라고 너 어디가냐? 일로와봐 등에 종이 붙이기? 아무한테나 붙이면 되는거야? 아무한테나 붙이면 누구한테 붙여야되지? 아무한테나 붙이면 되나? 아 뒷잡을 하라고? 좀처럼 되지않는거야? 어 됐다 아냐아냐 지금 지금 안돼 엑스 누르면 되는거 아닌가? 엑스 누르면 되는거 아닌가? 얘한테 붙이는거 아냐? 딴 데다 엑스를 누르라매 잘 안붙여지는데? 잘 안붙여지는데? 딴 데가자 여기가 아닌가보다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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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미 쭈미 학생이 학생 3명에게 계란을 던지세요 예스 예스 아 넌 아니구나 완료 완료 어 뭐 나가야돼? 여기 아닌가? 아 여기 들어오면 안되는구나 밤이라서 안되는구나 뭐있다 뭐있다 여기 뭐있다 저기 뭐있 뭐있었는데? 넌 뭐야 학생 1명을 구슬로 넘어트리세요 구슬주머니 구슬로 넘어트리라고? 어떻게 하는거지? 넘어트리면 된다고? 이리로와봐 이리로와봐 어어어 내가 넘어지면 안되지 아아 오오 됐다 됐다 어? 방금 보였는데? 어디로가야되지? 아 또 뭐야 또 하지마아 하지마아 꺼져 하지마아 딴 데로가볼까? 하지마아 뭐지? 돈달라고? 아 쟤한테 돈 왜해줘 얘가 아닌가? 딴 데로가자 아 악취폭탄으로 학생 3명에게 악취폭탄을 터뜨리세요 악취폭탄을 터뜨리세요 예스 학생 대명에게 근질근질 가루를 끓이래요 근질근질 가루? 악취폭탄을 터뜨리세요 대담한 장난 미션 장군의죠? 대담한 장난 과제는 할로윈 밤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게되면 클리어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대담한 장난? 오케이 이 썩은 고기를 이 쟤드의 개한테 먹일거에요 우리 쟤드의 개한테 먹일거에요 이 쟤드의 개는 이 쟤드의 개는 그 쟤드의 개는 배변 주머니에 교사 휴게실로 가세요 교사 휴게실로 가세요 교사 휴게실로 이걸 들고 가라고? 왓더 뭐지? 교사 휴게실로 가세요 교사 휴게실로 가세요 음.. 1층이구만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키세요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키세요 야 나가야돼 도망쳐 나가야돼 9시 선도부 없는대로 선도부 없는대로 헬로우 베이비 헬로우 베이비 헬로우 베이비 rebels 헬로우 베이비 어허 뭐지? 퀘스트없나? 자보자 얘 뭐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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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베이비 헤헤헤헤헤헤 내가 능력을 생각해? 이리와봐 어디서? 어디서 협박질을? 어디서 뒤질라? 그냥 뚝배기를 그냥 어디서? 뒤질? 뒤질? 야 운이야? 재밌지? 일어나 이 새끼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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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고 일어나라고 좀 까불고 있어 뭐지? 퀘스트? 깨리돕기 시작하기 까불고 있어 There you are. Come on, I found something incredible. Hold on, relax, man. I can't keep getting in trouble. I can't get expelled again. It's always about me with you. Me, me, me. I'm thinking bigger picture, and you're worrying about getting into trouble? You know what? You really are something. One bigger picture. I'm, uh, we are gonna take over this school. We are not taking over anything right now. Now, time and tide wait for no man, my friend. But it seems to do wait for a wannabe tough guy who's nothing but a little girl. You're full of it. So you keep telling me. Look, now come on. I promise you. After this, things are never gonna be the same again. Oh, I'm so excited. I'm gonna stop taking those pills ages ago. Yeah, right. Whatever you say, Gary. What, 진정제? 무슨 정신병 약 먹으세요? I've got more important things to worry about. Come on, come on. Let's go, come on. Let's go, teenagers. Come, leftover. Come,進성 on the Philharmon did. Go,進성 on thesto relationship. 어리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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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너도 일로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대! 두 대! 일단 선도부의 눈을 피하겠지 학교 지하실로 들어가세요 지하실? 음... 이건 좀 해야할 것 같아 여기 안 돼! follow me! 음... 그 벽이 그 벽이 없었지 뭐야? 저쪽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철조막 안으로 들어가라고? 어디 개구멍이 있겠구만 아 그래 일로 건너가면 되겠다 예스! 너 정말 좋아해 쥐미 저쪽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우리 그 벽돌로 수위치를 맞추는 건가? 우리 그 벽돌로 수위치를 맞추는 건가? 아니 또 뭐가 문제야 또 여기 옆에 길이 있겠지 또 어딘가에 길이 있겠지 이게 뭐야? 뭐지? 이 벽... 이 벽돌로 수위치를 맞추는 건가? 이 벽돌로 수위치를 맞추는 건가? 아 새총으로 빗자루를 맞추라고? 아 새총으로 빗자루를 맞추라고? 그렇구만 새총을 골라야겠지 아 알았어 기다려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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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말고 저기 저기다 맞추 어 뭐야 혁준상 혁준상 안녕하세요 지우개 던지자구요? 잠깐만 채팅창 어디갔지? 내가 오른쪽에 붙여놨는데? 어어어 좋아 여기 나 붙여야겠다 당신은 벽과 울타리 구멍을 통해 기어갈 수 있습니다 벽과 울타리 구멍을 통해 기어갈 수 있다고? 아 나 수업 늦는데 이거 빨리 해야겠다 이거 어떻게... 어떻게 가지? 벽과 울타리 구멍을 기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어... 기어가기를 사용하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았다 이거 어떻게 같이 달려 아니 달려 왜 엎드려 다녀 어... 갓보기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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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뭐지? 왜 학교 지하실에 이런게 있지? 흠... 소각로의 온도를 낮추라고? 어떻게 낮추지? 소각로의 온도를 낮추래 어떻게 하냐? 소각로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 아 이걸 뿌리면 되겠구만 아 이걸 뿌리면 되겠구만 으응 아니 이거 뿌리라고 이거 이거 어떻게 뿌리지? 이게 뿌리는... 뿌리는 뭐... 84... 아 그래 퀴크! 불가능하자 아... 아 호박이 왜 있어 여기 아 수업 들어야 되는데 수업 땡땡이 쉬면 안된다고 뭐지? 한결정리를 하자 한하늘 아래 태양이 두개일 수는 없다 야 니가 싸워 왜 왜 쟤한테 지켜 뭐야 쟤 문도야 좋아 방법이 있다 아아아아 아 개쎄 으앗 안돼 안돼 근접공격으로 안되겠다 무기를 무기를 아 무기 없네 야 무기 못쓰는구나 피지컬로 으앗 으앗 안되겠어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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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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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이겨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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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이기라고 막는 법은 알지 타이밍을 맞춰야돼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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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만 쓸 수 있으면은 바로 이기는데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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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미 보이 히에웨이 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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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기가 안돼 얘는 잡기, 얘는 등치가 커가지고 잡기가 안돼 약간 잡기 잘 안되는 캐릭이야 사이드로 피해주고 아 야 구륙이 없냐 이거? 야 구륙이 없음 사이드로 어떻게 피하지 아아 꺼져 내 이녀석 비겁하게 맨주먹으로 싸우다니 정정당당하게 나만 새총 들고 싸우자 음 음 저거 돌진하는거 어떻게 피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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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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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씨 아아 아ics 딱 다시 아아 heits 아 recommend ен 아 아 친구가 아니었다고?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얘네 그 금수저 애들 아냐 얘네? 금수저 그룹 제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구만 어 야 저기 누구 온다 야야 도서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RG를 다시 도서관으로 데려가세요 어 RG가 따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야 빨리 따라와 빨리 빨리 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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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들어야 되나? 어 심부름 실패? 뭔 얘기야 심부름 실패라니 사물함 사물쇠 3개를 따세요 일단 수업부터 들어야겠다 수업부터 수업을 들어야지 지금 지금 퀘스트할 시간이 없어 야 이거 수업 어디로 들어야 돼? 아 운동장으로 체육시간이야? 야 체육시간인가 보다 체육시간 빨리 가야 돼 수업 들어야 돼 수업 야 선도본다 선도본다 기술 야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이런거 배워요? 자동차 조립? 정비? 어우 자전거구만 뭐야 이거 뭐 이거 어떻게 해야돼? 제 시도 아니 뭐 어쩌라고 아니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 마지막 기회? 돌리면 되는건가 그냥? 빨리 돌려야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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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안돼 왜 이거 제대로 안되지? 이거 뭔가 좌스틱 돌리고 있었거든 지금 제대로 안돼 왜 안되지? 조작이 뭔가 특별한가? 어 방향 맞췄어 제대로 했는데? 왜 안됐지? 넌 뭐야 왜? 학생 3명을 쓰레기통에 밀어넣습니다 오케이 네 그런거 잘해 근처에 쓰레기통이 있어야지 너 일로와봐 아 아 일로와봐 일로와봐 아 일로와봐 아 일로와봐 쓰레기통에 좀 들어가봐 아 일로와봐 그렇지 그렇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니 쓰레기통 들어가라고 좀 아 선두부한테 걸렸다 이거 아 일로와봐 힛끼리끼들 뭐앗 멜블린? 아 안녕 음 지미 들으세요 종굴과 그래블린 시트? 뭐지 보드게임인가? 아! TRPg? 퀴즈을 받을 수 있나요? 10개? 뭐? 10개? 기다려. 그리고 당신의 왼츠들을 선택할 수 있겠네. 좋습니다. 그리콤! 그리콤! 아이씨 어디.. 짓바래? 아아악! 지금 구슬을 뿌리고 다닌다고? 잡히면 죽인다 넌 아이씨, 나 빨라 잡혔다 잡혔다! 새끼 잡혔다 이거 아 왜 안잡혀 쿠러! 예스! 예스! 야 뭐야 오우 오예예예 이렇게 4개를 모으면 되는구만 여기도 하나 있다는 얘긴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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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해서 내 친구를 이기라고? 거시기를 걷어차는걸 반복하면서 포기할때까지? 이게 뭐지? 그걸로... BARB 하하 ? 일어라 일어라 일로다 흫핫핳핰 야 이거 내가 불리한거 아니야? 저, 지들만 한대치고 그냥 도망가네? 이건 나쁜놈들이 아 상상구님 3개의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우리 3개월 이하 ㄷㄹㄹㄹㄹㄹ 아 예 상상구님 고마워요 야 저와줄게 일로와 뚝배기 딱돼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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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돼 야 너도 그 보드게임 하는 개냐 같은 부부인 것 같은데 아 유양 같이하는 사이라고 고무줄로 뭐할수있어 아 이거 노숙자 아저씨한테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스킬이 키러가자 스킬 잠깐만 뭐야 뭐야 나 꼈어 어?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자 아 일단 퀘스트부터? 일로와 좋아 무기를 활용하자 일로와 노트백 아 짜 아 아 아 좀 지져 원거리 공격을 활용 아아 이 새끼 죽어 뒤셔 캐릭터 시트를 멜비덱에 돌려주세요 흠 지금 뭐야 나 수업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야? 2시 2시 15분 수업이 없나? 무슨 요일이지? 눌러보자 어 흠 이 비는 뭐야? 비가 뭐지? 이발소? 이발소? 오 이발소도 있네 아니 지금 첩을 골라가 뭔소리야 흠 음 음악을 줄였는데? 오 뭐야 이거 좀 더 줄일까? 줄여도 줄인거 같지가 않지? 음 음악을 줄였는데? 오 뭐야 이거 좀 더 줄일까? 왜 줄여도 줄인거 같지가 않지? 음 네 네 음 뭐지 여긴가? 어 뭐야 뭔일이야 이게 무슨일이야 이건가? 아 저장하라고 아 여기도 세이브 포인트가 있었구만 내려가야 돼 보인다 이건 뭐지 여긴 식당이고 어 잠깐만 잠깐만 수업 들어야 되는거 아니야? 어디로 가야되지 아 그래 별표 보고 따라가면 되겠구나 여기가 이제 본관이고 여긴 어디야 저 다리 건너면은 무슨 건물이 또 있는데 절로 가볼까 별표가 이 건물 안에 있는데 땡땡이셨다고 아니야 땡땡이셨어 저기로 가보자 어 여기 여기 college rules are quite clear on this subject quite clear no alcohol on school ground 아... 선생님, 학교에서 술을 드시면... 아? 선생님, 눈에 띄는 거야! 안 띄는 거야! 띄는 거야? 아이들에 담고 있는 거야! 어떤 그런 소리를 먹나? 자! 아... 아, 부모님? 아, 괜찮은 것! 네! 너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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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에 불에 비해 저거 힘을 못 차리세요? 아 영어선생님이야? 이것은 천국의 만화입니다! 그것도! 이것을 벗어내려! 야 그래도 지미가 개념이 있구만 아무리 또라이지만 이래서는 안된다는걸 알고 있구만 정신 못차리죠? 또 먹는데? 또또리인가? 갤러웨이 선생님의 숨겨진 술병을 찾으세요 숨겨진 술병? 식당에서 술병을 찾으세요 식당에 술병이 있다고? 어디? 어디 있을까? 저기다 저기다 하나 뭐야 저 아줌마한테 걸리면 안되는거 아니야? 오 문을 열어볼까? 문을 열어볼까? 이거 도와줘 어? 뭐지? 방금 뭐가 떴는데? 차요? 뭐야? 먹었다 뭐.. 먹어도 되는건가? 야 근데 이거 술이 뚝뚝 있단 얘기에요? 이 안에? 한 병? 두 병? 술이 어딨지? 다른 데 가야되나? 아 올라가야되나보다 그럼 올라가자 음 올라가야돼 시간이 없다 여기 있구만 어어어어어어어 야야야 나 나 나 나.. 나 왜.. 상장 중열대에서 술병을 찾으세요 이게 뭔 얘기지? 술병을 찾으라니? 오! 찾았다! 뛰어! 아 이걸 깨야지 볼 수가 있구나 화장실에서 술병을 찾으세요 화장실에 술병이 있다고? 오! 찾았다 아! 안 돼! 아! 안 돼요! 선생님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지금!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저 가야 된다고요! 좀! 비켜봐요! 좀! 가야 된다고! 비켜보시라고요! 저기요! 넌 뭐야 2명의 학생을 사물함에 쑤셔 박으세요 음... 일단 퀘스트부터 하자 아... 아... 아래층부터? 퀘스트 하다 말았지 맞아 해야 되는데 다시 하러 가지 아 이거... 스킵이 안 돼... 어 어떻게 했다 했다 술병을 찾으세요 이번에는... 제대로 가자고 아... 올라가... 화장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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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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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꺼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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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화장실... 잠깐 들어갔다고... 지금... 아...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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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냈어! 아... 아... 안돼! 내가 이거 한다 내가 이거... 하고 만다 이거 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핫트릭과 갈로웨이가 아... 너... 뭐하는거야? 아... 으음... 일단 이 징열대... 그렇지... 보이는 데서 깨면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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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가 숨어야 돼 지금 일단 숨자 어딘가에 숨자고 여기 숨어볼까? 야... 아니야! 이걸 따지 말라고 갑자기 갑자기 이거 냈다 좋아... 나 못 본다 나 못 본다 나 지금 못 봤다 들키지 않는다 됐어! 이거 숨는 거 어떻게 하는 거지? 천천히 들어 보자 안 들키게 안 들키게 안 들키게 들어가자고 아... 걸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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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빨리 빨리 돌려줘야돼 이거 돌려주러 가야돼 돌려... 돌려주러... 어... 뻑규 뻑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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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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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려주러 가야돼 저쪽으로 술병 그쪽으로 여기있어 너 전부의 말씀 괜찮아 결혼하자 그쪽으로 말해야겠어 장난을 뭐야 노숙자가 왜 나와 아 사진 수업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지 넌 뭐야 왜 크리스트를 여자 기숙사까지 데려가세요 잠깐만 일단 다리걸기 군부 아아 한번 때리고 길게 예스 다리걸기 나락이야 몇시지 일곱시 삼십오분 카메라로 뭘 할 수 있을까 찍을 수가 있는건가 찍어보자 오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사진을 찍는게 무슨 의미가 있지 흠 흠 헤이 비에트리스 뭐지? 두가지 첫번째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니 일기장을 왜 가져가 미친놈들이 흠 흠 아 아 스멀 properties 섬리 정신 나갔고만 이거 정신 나갔어 이거 뭐 일기장을 가져오라고? 이 야밤에 까질거 못할거 없지 아 이쪽이구나 나락 걸자고? 뭐야 못들어가네? 아 이쪽 구멍이 아니구나 아예 못들어가게 되어있는거 같은데 아 뒤에 후문 후문으로 들어가자 음? 못들어가는데? 여기 어떻게 들어가? 일로 들어가야되나? 아 여기 길이 있구만 열어 아니 열라고 그래 수학교실을 확인하세요 숨기는 필요 없겠지 수학교실? 저기 누구 온다 저기 누구 온다 누구 온다 음 여기 있구나 아니 글로 가지마 이쪽이야 이쪽 그래 이쪽이라고 잠겼습니다 교무실을 확인하세요 교무실을 확인하라고? 일단 내려가볼까? 내려가려면 저 온다 저쪽으로 아 물 물탱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물탱크님 1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구독해주신 분 김라나님 상상구님 감사합니다 걸리뻔있다 저 또 온다 저 또 온다 좋았어 요시 그 지미라는 전학생 영 상태가 나빠 이빨도 안 닦고 머리도 안 감고 몸에선 냄새나고 버릇도 없다고 하지만 걔 어딘가에 매력적인 구석이 있다 버키한테 내 감정을 얘기했더니 달갑지 않게 느끼는 것 같았다 그의 곁을 지나갔는데 걔가 날 쳐다봤어 활성 산소 같은 남자 같으니 내가 그의 전자쌍이 되었으면 좋겠어 자꾸 걔랑 나랑 엮일 생각을 하니 온몸에 달콤한 인체 화학반응이 일어나 척추를 타고 내리며 소름이 돋는 거 있지 뭐지? 미친건가? 좀 묘사가 좀 이상한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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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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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구석에 음침하게 또 숨어있구만 아 아 유튜브만 보다가 생방은 처음 옵니다 아유 물탱크님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오셨구나 아유 반갑습니다 5천원 고마워요 아유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참 억니다 오늘 성장에 있는 oping 연락해드리는 네 물탱크님 어우 저기로 어떻게 가지? 돌아가야 되나? 지도 열어보자 아 아이차 밖으로 나가야돼? 근데 밖으로 나가면 못 돌아갈 거 같은데? 나가볼까? 보드 타고 하자 보드 돌아가라고? 오우 깜짝이야 뭐야 쟤 이렇게 키가 커 이 사람? 야 돌아가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너무 멀다 다음에 가자 다음에 지금 가면 안돼 어억 어억 통금시간 위반이래 11시 넘으면 통금위반이라서 이게 뭔데 넌 뭐한 놈이야 도대체 뭔데 뭐를 찾고싶은데 으허허허허허X 흐흑 옷 갈아입을까? 바지 닌자복이 있네? 뭔데 이거? 닌자복뇨? 오! 닌자복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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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교복 안입으면 수업 안댔고 그런거 아니지? 베아트리치 가볼까? 복장 위반이라 안된다고요? 아 복장 위반되면 수업 못들어? 그냥 지나가면 웃는다고? 잡혀가? 에이 설마 옷을 옷 이렇게 입고 다닐수도 있지 뭐야 뭐야 또 심부름이야 자물쇠에서 얘기했다고 하세요 아 나 수업가야돼 미안하지만 나 수업가야돼 지리 굿 데이 에베리원 아이 미스터 매튜스 지오그래피 티쳐 아이예요 엔퓨지아스틱 엔퓨지아스틱 프랑스 아이 잠깐만 나 질이 약하단 말이야 스위스가 여기였나? 아 독일이 이쪽은 맞는거 같은데 아이 독일이 어디였지? 아이 나 질이 모른단 말이야 아이 나 가방끈 아이 진짜 자꾸 내 미친 잠깐만 잠깐만 생각 잘해 생각 잘해 영국이 위쪽이야 여기가 영국이야 어 아 영국 여기 아 저긴가? 아 영국 여기 어디였는데? 여긴가? 영국이 서.. 아 여기였지 맞다 영국 여기야 영국이 여기야 영국이 여기야 어 여기 확실해 여기 100% 여기가 영국이야 스페인이 어디였지? 스페인이 어디였더라? 덴마크가 어디지? 장군병님 감사합니다 독일이 어디.. 독일 여기 아니야? 독일 여기였던거 같은데? 아 독일 여기가 아니라고? 여긴가? 여..여긴가? 아닌데 독일이 약간 이쪽인데? 저 위쪽인가? 프랑스 옆이라고? 여기 아닌데? 제거는 ? 제거는 질을 잘 모르신다구요? 질이 배울 수 있는 각각 위로가 사실 아아 아깝다 아아 아깝다 딴 데 갈까? 아 꺼져 좀 꺼져 아 이태리는 장화처럼 생겨 아 오케이 퀘스트 있다 허겁지겁 쇼피 해! 이 랍댄처럼 무슨 양념을 아무 말하는 것 같아 하하하하하! 사과해, 어erus Katie 너 사람이야 나 다 너로 가야해 아무튼, 뭐 companion? 아무것도 할 것 같아 그게 말이야! 오! 오! 나 나 내가 밥을 food for me Phillips 학창 시절에 이렇게 걷고 다니신 건가요? 너는 학생들이야! 그래! 쟤, 쟤, 쟤! 오오! 아아! 물탱크님 딱히 그렇진 않았는데 그냥 더워가지고 야 너 뭐지 야, 얘네 싸운다 싸운다 야, 싸운다 야, 뭐야, 선도부한테 잡힘 선도부랑 싸운다 야, 선도부한테 개긴다 학생, 여기 좀 만져봐 아, 네 갓갓더 조셈님 감사합니다 가자고 자전거 타고 가라 그런거 같은데 아, 저기있구만 자전거를 타고 가세요 페달 띠뛰기 띠뛰기도 있네 엑스가 브레이크 야, 뭐야, 어디로 가야돼 아, 반대쪽이구나 달려 아 달려 점프 아 야, 시내로 나왔다 이제 물건을 사면 되겠지 내려! 내리시라구요 이거 어떻게 내리지? 어, 내렸다 뭐지? 뭐지? 초콜릿상자, 꽃다발 빔콜라, 달걀알과 아, 이런거 살 수가 있구만 이발소 이발소? 면도기 이바라기 그, 그만 알아보자 삭발로 할까? 됐다, 가자 뭘 해도 구린데? 뭘 해도 구린데? 뭘 해도 구리 김도님, 김도님 저기가 희망입니다 잘하나요, 잘하나 아, 내 갓갓더 조세님 감사합니다 나 수업 들어야 되는데 자전거 어딨지? 자전거가 어딨더라 적작에다 대놨는데 아, 근데 나 땡땡 치면 안 된다고 자전거 자전거 타야돼 자전거 타야돼 빨리 땡땡 치면 안 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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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타지 말고 들어가, 빨리 아니, 안으로 들어가 아니, 아니, 식당부터 식당부터 아니, 겨석하면 안 되는데 음... 그 밥을 빨리 사용해야 돼 그 회사님이 오후에 멍땡 미쳤다 고기 한 달 뒤에 쓴다고? 한 달 뒤에 쓴다고? 유통기한 오늘까지인데 한 달 뒤에 고기 쓰신다고? 아, 수업 들어야 돼 수업 들어야 돼 수업 들어야 돼 수업 들어야 돼 수업 수업 들어야 돼 빨리 예스! 수학 수업 아, 얘가 수학선생이었구만 아, 얘가 수학선생이었구만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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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좀 어렵구만 15 에다가 어! 나 뭐 있지 방금? 아, 나 바본가보다 아 죄송합니다 0.5 가장 높은 것은 가장 큰 것은 치산 24는 어 5천지 가면은 뭐지 옷인가 자 일단 내려가자 좋아 오늘 수업이 다 끝났구만 이제 퀘스트 해야지 화재 경보기를 울리세요 화재 경보기를 울리라고 이러면 안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화재 경보기를 울려야지 오케 탈출 선도본다 탈출 저 빨간색 저 빨간색만큼 뭘까 뭔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어 이 건물을 나가서 절로 가면 할 수 있는 돈을 추가로 벌 수 있다고 절로 가면 일단 나가자 도련님 게스트 해보자 아 이거 뛰어가는 거 너무 늦은데 레이더 상이 레이디 상이 입으면 돈을 더 준대 이게 뭔 소리야 아 여기 오라 그랬지 걔가 그치 복싱에 관심 있냐고 해가지고 여기 오라 그랬지 뭐지 이건가 복싱 도전자 1 시작하기 잠깐만 여기부터 도련님들에게 도전하기 도련님들에게 도전하기 아 이거 권투 권투왕이 되는 거 어 뭐야 뭐야 아 아.. 아아.. 템프시롤! 템프시롤! 야! 야! 자! 으악! 따악! 으악! 아! 아! 죽어! 뒤져 그냥! 뒤져! 아.. 이거.. 이거 왜 맞아? 아.. 이거.. 야.. 미켰다.. 아 이걸.. 이거 어떻게.. 좋아.. 모아치기 모아치기 어.. 뒤져!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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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기를 활용하자고 막아주고 때리고 예스! 죽어! 뒤져! 뒤져! 으악! 뒤져! 아니 왜 안죽지? 흫 오오.. 좋아.. 잘 싸운다.. 오오.. 좋아.. 잘 싸운다.. 오오.. 아.. 이거 피니쉬.. 피니쉬를 해야된다고? 아 피니쉬를 쓰라는데 안썼다고요? 나 누른거 같은데? 뭐.. 뭐 눌러야되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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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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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어택을 쓰라고? 오! 차지어택! 아 차지어택이 피니쉬야? 아 알았어 알았어 차지어택이 피니쉬 아아! 아 개아파 아아! 일로와 어! 아아! 아 내 백대지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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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그냥 죽어 죽어 때려봐 때려봐 아아! 아아! 예스! 다음 상대는 너냐? 세님인데? 내가 이기지 이거는? 뒤져 그냥 뒤져 뒤져 어어! 막아주고 예스! 아아! 막고 피하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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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 어어! 아 얘는 좀 제법하는데? 아아! 최선의 공격은 아 최선의 방어는 최선... 공격이다! 앗! 앗! 어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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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아아! 예스! 피! 어어! 어어!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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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때려봐! 어어!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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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긴다 이거 무조건 이긴다! 어어! 죽여! 죽여 그냥! 어어! 끝났다! 어어! 오하리다... 어어! 아아아아! 찰! 아악! 아 뭐야 이거? 아! 피해! 예스! 아하! 다이섬! 아하! 오하리다! 아하! 와 개잘해. 야 봤냐? 야 뭐야 몇 명이랑 싸워야됨? 파커? 오오! 오 얘는 좀 하는데? 아 이거 회피공격 괜찮구만 어어 죽어. 뒤져 그냥 뒤져 아! 오! 아 좀 타는데? 맞고. 오! 예스! 구석에 몰아! 내가 무조건이야. 무조건. 피해주고! 피하고! 아! 흐흫흫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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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안돼. 아 귤귤귤귤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개월입니다. 다음달이면 마지막이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귤귤귤귤님이 군대 가시는 분이었나? 흐흫 헷갈리네. 부모님이 이사회 회원이어야 된다고? 버려진 해변가에 별장을 줄게. 별장을 준다고? 야 이게 금수저들이랑 스케일이 틀리구만. 해변가 클럽하우스를 얻었습니다. 크아 역시 이 금수저들은 이게 스케일이 틀립니다. 새로운 저장장소 복싱복을 얻었습니다. 헤이! 이야... 새 클럽하우스가 표시됩니다. 이건 뭐지? 뭔가 할 수 있다고 나오는거 같은데? 2층으로 올라가야돼? 아 이쪽에 있으면 통문인데? 여기서 막 그러는거 아냐? 야 너 권투를 해라 막 이러면서. 문 안열려 여기 어떻게 들어가지? 갈 수 없는 곳인가? 이리로 가야돼? 여기도 아니야. 막 프린세스 메이커처럼 이제 주인공의 장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닐까? 제대로 된 옷을 입으면 어울릴 수 있단 말인가? 아쿠아베리 스웨터가 필요합니다. 옷가게에서 아쿠아베리 스웨터를 살 수 있습니다. 흠... 근데 나는 얘네들이랑 놀기 싫다. 나는 걔네들이랑 놀래. 체스클럽. 영화 티켓? 이건 뭐지? 제스 프린세스 메이커처럼 안녕하십니까? 아, 이름이 핑키라고? 아, 이름이 핑키라고?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칸 스파인더pción 이후에 하우? 아 아름다우시군요 폭력을 쓰지 말자고? 폭력을 쓰지 말자고? 어떻게? 어떻게 폭력을 쓰지 않고 이거를 얘네들을 도발하면 되나? 폭력을 쓰지 말라며 자전거 있다 자전거를 쓰면 되겠구만 오우 당신은 너무 안폭하게 굴었습니다 이게 뭔얘기야 실패했다니 아니 뭔얘기야 갑자기 왜왜왜왜 뭐 어쩌라 일단 일단 튀어 일단 튀어 일단 튀어 여기까지는 못오겠지 오우 오우 아 뭔데 왜 경찰이 왜왜 됐스 됐스 어 폭력을 쓰지않고 대기어를 정리하세요 폭력을 쓰지않고 자전거를 타 자전거를 훔쳐서 멀리 위나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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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를 타고 멀리 위나세요 성공 성공 극장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쉬운 거를 내가 지금 뻘짓을 해가지고 뭐야 넌 누구세요 저기 누구세요 아니 또 뭔데 아니 한적한 곳으로 뭐 얘랑 왜 가야 되는데 아니 얘랑 왜 아니 왜 트렌트와 커비에게 접근하세요 뭐지 아 얘네들도 금수저였지 금수저 새끼들 저런 사람이 취향인 줄은 몰랐어요 아 네 물탱크님 감사합니다 아 일단 기숙사로 돌아가볼까 넌 뭐야 개를 모아오세요 아 네 난 집에 갈거야 자전거 어디갔지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아 혀씨르 군수지향이야 하 굿네치킨주아님 감사합니다 뭐야 털이 있네 나 어디로 가야되지 나 어디로 가야되지 어 여기서 오른쪽 위로 가면 자 지도를 보자고 지금 내가 일로 가면 안되고 왼쪽으로 나아가서 그냥 본진으로 가야되 자 여기가 금수저 구역이고 자 여기가 이제 금수저 구역이고 여..여긴 어디지 저 끝으로 한번 가볼까 지금 시간이 몇시야 좀 늦었네 그래도 한번 가보자 여..여긴 터널이다 여..여긴 터널이다 여..여긴 터널이다 유원지? 야 뭐 유원지가 있어요? 들어갈까? 야 못들어가 입장권 구입하기 좋아 왓더 악마불 헤어밴드 아가씨 자동차 포스터 아 경품 티켓이 있어야되 경품 티켓을 모으기 위해서는 게임을 해야겠지 게임은 어떻게 하는거지 이 오락길을 해가지고 뭔가 이 티켓을 따는 건가보다 그치 저 트로피는 뭐지? 아 이 안에서 딸 수 있다고? 세 번 맞추면 우승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 못하겠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약간 위로 던져야 되나? 아이씨 개못해 딴 거 하자 이거 타볼까? 빅 스키드 아 졸라 무섭겠다 이거 오우야 카드 콜렉터 카드를 주네 여긴 뭐지? 롤러코스터?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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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하우스 못들어가 뭔가 쏘는건 힘들어 반영맞추기 강도하고 술병을 써야되 아아 아아 술병 술병 한대 한대 맞췄다 강도 아씨 갠모드에 아 저거 맞춰야되는데 예쓰 죽어 아 좋아 잘한다 잘하는거같애 지금 죽어 아악 아키 못해 아이차 예쓰 총료 160점 아 경품티켓을 이제 주는구만 이렇게 이건 뭐야 스플래시 스플래시 관역 한복판을 맞추면 승리합니다 한복판을 맞추라고 어떻게 아아 가운데다 맞추라고 가야되네 진짜 자자자자 에어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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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잠시만요 퀘스트있네? 자그마한 몰꺼..아닌데 집에 가야돼 어차피 기절..기절하기 전에 집에 가야돼요 이거 기절하기 때문에 아아 경찰 아저씨 아아 아저씨 미안해요 통금..통금 위반이래 빨리 가야돼 돌아가야돼 아니 집에 어떻게 가지? 자전거도 없는데 큰일났다 이거 어떻게 가지? 기절하는거 아냐? 보드? 그래 보드타자 아아 이쪽이쪽 이쪽이쪽 달려 시간이 없다고 아아 여긴가? 여기 아닌거 같은데? 여긴 어디지? 아 눈물을 참치마요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눈물을 참치마요님 고마워요 아 여기 어디야? 자 여기 뒷몸같은데? 선노부다 나 기절하겠다 이거 기절하기 전에 빨리 가야돼 기절하기 전에 빨리 자 여기 아닌거 같은데 여기가 어디지? 어어 자 어디야 나 어디로 가야돼 저기 저기 오른쪽 아니야? 아 내려 내려 아니 일단 내려 저기인가? 여긴 어디지? 뭔가 여기가 아닌거 같은데? 여기가 어디지? 뭐야 농구장인데? 농구장이 왜 왔지? 자 일단 위치를 파악하자 내가 지금 어딘지 봐야겠지 음 아 반대로 나왔구나 오케이 반대로 나왔네 반대로 빨리 가야돼 아 아 아 우회전 아 잘 때 물건을 도둑맞았습니다 물건을 도둑맞았다고? 넌 뭐야 넌 뭐야 왜? 왜 불러? 부르지 마 8시 음 일단 저런 퀘스트를 할 수 있다는걸 알았구요 금수저케 아저씨 아저씨 저 니하삼 강령술사 해봤는데 재밌는데 졸려요 개신기함 근데 저 외빤스만 입고있어요? 해반데 세이브 안했는데 세이브 안했는데 아니 세이브 아니 세이브 안했는데 어쩌라고 아니 왜 갑자기 안그려 자동 세이브 돼있겠지? 그치? 자동 세이브 돼있겠지? 됐지 않을까? 어우 된거 같은데? 된거 아닐까? 잠깐 여기부터라고? 여긴 어디지? 아 모르겠다 그냥 하자 그냥 하자 암호야 내가 안거서 아무튼 아님 대반데 야 뭐야 여기 여기? 처음 아니에요? 자야지 잠깐만 여기 어디야 자그만 뭐올까? 아 이거 처음 아니야 진짜? 일단 자보자 아 복싱 또야된다고? 아 됐어 그냥 하자 세이브부터 하고 잠깐만 세이브 파일 5에 저장을 한 다음에 어 다시 보자고 6.64% 6.64% 일단 마지막에서 세이브가 된건 맞는거 같아요 네 마지막에서 세이브가 확실히 된거 같습니다 복싱까지 된거 같은데? 아니 야 얘네 싸운다 야 싸운다 얘네 싸운다 노려보기만하고 싸우지 않는데 오우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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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싸운다 뭐하냐 사진 나 찍을까? 음 자 퀘스트 학교 안으로 들어가야돼 뭐야 얘 저 이게 뭐야 얘 아니야 나 퀘스트 할래 어 수업시간이다 수업부터 할까? 땡땡 칠까? 수업부터 지리수업 하아 지리수업 이번엔 잘해야돼 이번엔 틀림없이 하자고 자 일단 프랑스가 여긴건 알았다 영국이? 여기야 자 필란드가 어디였지? 스웨덴이 이쪽이었나? 도 독일이 여기야? 아 여기가 독일이라고? 아 맞네 제대로 왔네 어어 그래 스페인 여긴가? 어어 이번엔 제대로 했구만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여기지 어 아아 여기였지 여기 여기가 아일랜드야 여기 아일랜드 아일랜드 맞구만 스위스가 어디였더라? 가운데였나? 어 제대로 했구만 노르웨이 포르투갈 덴마크 어 피크 이탈리아 이태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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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어 그리고 덴마크 덴마크 덴마크가 여기야 여기가 덴마크 여기 여기 덴마크 어 그리고 어 스페인 스페인 여기가 여기가 포르투갈 포르투갈 아 좋았어 포르투갈 잠깐만 그리스가 어디였지 아 루마니아가 어디였지 아 오른쪽은 잘 모르는데 폴란드 우크라이나가 여기였나 어 여기 아니네 우크라이나가 어디였지 여긴가 어 우크라이나 여기야 노르웨이 노르웨이 아 여기 맨이에요 노르웨이 폴란드 여기가 폴란드인가 아 괜찮아 이 정도면 잘했어 아 왜 자꾸 자물쇠를 따래 퀘스트 해보자 식당인가 아 이 아줌마 이상한데 허겁지겁 쇼핑 아까 한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아까 한 거 아니야 왜 또 하라고 그러지 세이브가 안 됐나 세이브가 안 된 것 같은데 아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아니 세이브가 안 돼가지고 아니 자동 세이브 없냐구요 자동 세이브 자동 세이브 없냐구요 극장도 다시 해야 돼 극장 안 해 이게 무슨 게임이냐구요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이 되는 그런 게임이지 내려 어딘어 응 야 빨리 나오라니까?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면 아이 잼민아 나 근데 이거 해야돼 진짜 나 이 게임 해야돼 미안해 잼민아 미안해 로스 싸가 나중에 하고 나 이거 좀 하자 스쿨버스 괜찮아 우리는 게임보다 아저씨 보러 오는 거야 아 예 국내치킨 조아님 고마워요 빨리 살려 수업받아야 돼 세이브를 자주 해야겠다 옛날 게임이라 가끔씩 뻥나네 아 그래 세이브가 안 돼가지고 망했지 괜찮아 일단 세이브하고 이거를 세이브를 안 해가지고 이거를 세이브를 안 해가지고 흠 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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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러 가야지 나 지금 날 바보로 하는 거야? 응?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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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다 이거 들어서 만점 맞는다 들어서 만점 맞는다 들어서 만점 맞는다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지? 아 그래 그래 0.5은 2분의 1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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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은 것은 피라미드 가장 높은 가장 큰 것은 79 오케이 10 20 24는 만점 만점 2 2 3 2 3 죄송합니다 자 수업받았고 세이브 한 번 다시 하자 세이브 다시 하겠다 세이브를 해야 돼 내려가서 퀘스트 할까 일단 이거 일과 끝났으니까 뭘 할지 좀 결정을 해보자고 회색은 뭐지? 세이브 포인트가 있다는 얘긴가? 뭐 뭐 화재경보기를 울리세요 아 저 회색은 세이브 포인트 얘기구나 아 뭐야 화재경보기 이거 울리면 걸린단 말이야 숨어있어야겠다 어디 숨지? 나갈까? 학교에는 볼일 없지 않아? 다시 할게 없는데 권투 다시 하러 갈까? 금수저 여자 퀘스트는 깨주시는게 좀 다시 하러 가자 어쩔 수 없지 까짓거 다시 하면 되지 까짓거 다시 하자 아 근데 권투도 다시 하고 싶은데 간다 그러면 금수저부터 할까?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큰일날뻔 방금 경찰 찾았던거 같은데 저기다 저기 내려오 내리라... 내리라구요 아 내려오 빡빡이야 내려 아 내리라고 왜 안내려져 이거 내려오 빡빡아 내려 이거 어떻게 내리지? 뭐 눌러야돼? 아 맞다 이거 오른쪽 버튼이었지 아알비 버튼 이었지 알비 버튼 아알비 버튼 아알비 버튼 이었지 알비 버튼 핑키 핑키파이 난 장막을 들추고 미래를 엿보았지만 거기엔 오직 쿵쾅쿵이었어 극장으로 돌아가세요 오우 조심해 조심해 부딪히면 안된다고 아 그때 초콜릿을 안사왔구나 내가 아 내 국내치킨 조안님 감사합니다 아 그때 그 가게에서 사왔어야 되는구나 여기서 아 내려 여긴데 여기서 사야지 오! 오우 방금 무슨일이 어어어 어 경찰 아저씨 미안해 경찰 아저씨 미안해 내 그랄라고 그런게 아니라 내 테이크다운을 할라 그런게 아니라 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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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따라와 이쪽이야 이쪽 아 이거 또 해야돼. 기분이 안좋은데 이거는 접근하세요? 도련님들의 존경심은? 근데 이거를 왜 해야 된다는 거야? 다 할까? 귀찮은데? 뭐야 또 퀘스트 또 있네? 축제장 데이트? 마켓에서 꽃을 살 수가 있습니다. 월드맵에서 쇼핑 카트를 찾으세요. 여기서 꽃을 살 수가 있다고? 어디였지? 여기 어디였는데? 저기였나? 꽃 싸고 데이트 하자고? 세이브 한번정도 해두세요. 근데 여기서 안되잖아 세이브 세이브 안된다고 호텔로? 저장 저장을 하긴 해야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어디서 크래시가 나는지 모르니까 축제장 데이트 정상이 아닌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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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 크레인의 유랑 축제장에서 핑키를 만났어요. 이건 뭐지? 아 자전거가 있다는 뜻이구나 이거 무슨 가게인가? 들어볼까? 오 야 여기서 자전거를 살 수가 있구만 거친 지형에 적합한 스피드, 가속도, 핸들링 굳이 살 필요가 있어? 그냥 길에서 주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드도 있는데 새벽 1시까지? 자 내가 왔다 티켓을 타세요 테디베어 인형? 아 나 이거 잘 못하는데? 아 이건 나 잘 못해 할까? 외도 할까? 해보자 3번 포스를 맞추면 된다 포스를 3번 맞추면 된다 얘 어떻게 던지지? 아 왜 안돼 아 개모대 다시 다시 Number three joe 다른 데가자 딴 데가 자, 딴 데가 자 이거 탈까? 뭔가 잘 할 수 있는거 그래 이런거 이런거 어때 야 핑키 어디감 야 핑키 핑키 어디갔어 야 핑키 데리고 와야 되는거 아니야? 하이 스트라이크 온 힘을 다해 망치를 휘두르세요 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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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따 짜 예스 예스 10개만 싸면 되거든요 4개나 왔다 바사 버튼 넣었지 잘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이번엔 잘 할 수 있어 보이지 아아 아니 왜 못맞춰 아니 저 도둑을 맞추라 그렇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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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 개잘해 아니 지금 맞추라고 술병 맞춰 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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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죽여 예스 아 아 아 270점 이 정도면 아 됐다 됐어 10개 경품 천막에서 곰인형을 사세요 가자 경품 천막이 어디지? 저긴가? 곰인형을 사자 예스 예스 곰인형 곰인형 이제 핑키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음수저 여자친구 자그마한 모욕감? 이게 뭐지? 자그마한 모욕감? 이게 뭐지? 짜리 세그마한 모욕감 놀고 우리의 아저씨 아니요 단어 네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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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정원요정 장식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인가봐요? 어 일단 여기로 나가야겠다. 일단 들어가자. 기숙사 돌아가자. 나가는 길이 어디지? 짝짝이냐? 집으로 가자고. 으응 나가야 되는데? 아 이쪽이구나. 버스 타고 가야겠다. 으응. 저기있다 저기있다. 여기 타면 돼. 예스. 아 튕기면 안 돼. 튕기면 안 된다고. 자전거를 사면 어떻게 돼? 내가 가는 곳마다 자전거가 있는 거야? 다음에 사야겠다. 신비한 마법의 스쿨버스? 오우 야 뭐 왜이래? 얘 부들부들거리는데? 뭐하냐? 오우 야야 나 진짜 왜이래. 세이브. 그래 세이브를 해야 돼. 세이브를 하자. 잘까? 자야겠다. 가자.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야. 음. 학교로 가볼까? 뭐야? 얘 왜이러고 있니? 저기요. 얘네들 왜 이러고 있지? 야 얘네 무슨 야구빠따 들고 있는데? 야 야구빠따 왜 들고 다녀? 무슨 야구빠따 들고 학교로 가고 있네? 학교의 상태가? 아 야구부라고? 그래 야구부일 수 있겠다 그래 야구부일 수 있어 뭐하지? 수업이나 듣자 아 그거 구할 수가 있어요? 화학 시간 좋아 이번엔 잘해보자 Y Y B X A X X B X Y A Y B OK 화학 실험대에서 폭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폭죽을 만들어 보세요 음 점심시간이네요 뭐지? 사이드큰 할까? 트레버의 사물함에 초콜렛을 넣어 주세요 사물함? 야 야야 나 다시 올 때까지 마크 이로이 깔아놔라 어 그래 재미나 여긴가? 예스 아 걸린거 아니야? 걸린거 같은데? 도망가자 심부름 완료 오후에 있는 수업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이버로 갈까? 젠개 오후 교업이 1시부터에요? 이거 뭐지? 어 맞어 불 여기 여기서 학교 학교 의상 팔지 밴드 밴드 교복 반바지 교복 반바지? 오 이런게 있네 오 저기 사이드캐 있다 사이드캐 휴지를 갖다달라고? 관리실 창고에서 휴지를 가져오세요 야 진짜 휴지만 갖다 어떤 놈이야 너냐? 휴지 휴지 휴지가 없대잖아 자 여기 휴지 휴지를 던지세요 아 좀 하지마 화장실 칸 안으로 휴지를 던지래잖아 너 말고 야 휴지실? 휴지실? 아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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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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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야 돼 아 이거 어떻게 던지냐 휴지를 던져야 돼 휴지 던져야 된다고 어떻게 던지 저기다 던지면 던져 이거 어떻게 던지 아 이거 에임을 에임을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예스 됐다 됐다 야야야 잠깐만 나 수업 받으러 가야 돼 수업 받으러 가야 돼 지각이야 야 하지마 하지마 이 미친놈아 하지마 영어시간 음 어 자 어떤 단어를 조합할 수 있을까요 히트 어 아니 아니 히트 히트 어 히트 파이트 어 그치 파이트 어 파이 파이트 시트 시트 피트 어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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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트 피트 어우 아 디바 사장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빠라 빰 빠빠라 빰 물결 피어 히 히트 히트 오 S를 묻혀도 되는구나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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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GIF 이건 아니야 시트 어 그래 시트 하하하하 아닌데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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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되지 기프트 어 그래 기프트 기프트 가고 자 그 다음 뭐지 피스트 어 피스트 어 어 다이 에스아이지 디 디스 어 디스 디스 에스 에스아지 피그스 피그스 이건 되나 어 되는구만 싸이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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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피 피스트 이거 아니야 무화과 TGIF TGIF TGIF는 뭐야 사이트 어 그렇지 사이트 야 이 집단지성이 좋아 이렇게 집단지성이 좋습니다 사이트 에스 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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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아 아 파이트 파이팅 에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끝났다 아 아 우수해 효과적으로 밀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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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리그가가 끝난거 같죠 올라가서 세이브한번 하고 오죠 세이브한번 하고 오고 히스 사이드 뭐지 뭐하라고 또 두명의 학생을 사물함에 쓰셔 넣으세요 어 일단 여학생은 좀 힘들고 여깄다 이따 일로와봐 이거 찐다처럼 플레이 되나요? 너도 일로와봐 너도 일로와봐 너도 일로와봐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일로와보라고 들어가바 찐다처럼 플레이 되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보 러셀에게 돈을주고 경호원으로 고용가능하다 숨기 숨어야 되는데 아니 걸리면 안 돼 이거 걸리면 안 돼 숨자 숨자 일단 숨어 러셀에게 돈 주고 경호원을 삼을 수가 있다고 뭐야 넌 또 사물함에 초콜릿 넣으세요 아까 하려다가 실패한 그 퀘스트구만 그치 이거 암드 당해가지고 못한 거 기저귀가 아니라 팬티거든요 여기서 암드 당했지 왼쪽도 올리고 좋았어 심부름 완료 올라가볼까 나가볼까 아 뭐야 뭐야 방금 누구 왔는데 방금 또 사이드 퀘스트 시키려고 누가 왔었는데 음 어딜 가볼까 여기 한번 가볼까 이 동네 일단 이 동네가 부자 동네고 여기는 유원지고 저 왼쪽은 뭐지 북쪽으로 가볼까 저 빨간색 미션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권투 확인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저 미션 확인은 해야 되나봐 어 메인캐인 것 같아 결국 해야 돼 야 내 롱메이커님 무슨 일이에요 달려 운동부 가서 치어리더 꼬시자고 권투해야 돼 권투 좋아 아까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어렵지 않게 깨지 싶습니다 그치 내 말이 맞지 오오오오 갑자기 아 갑자기 잘싸워 니네 일로와 일로와 와 찢어 그냥 오오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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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봐 이렇게 때려봐 때려 어어 어어 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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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이 채드 진정해 어 릴렉스 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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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 새끼 이거 어 넌 나한테 안 돼 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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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어퍼컷 어퍼컷 예스 어어 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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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틴 저스틴 일단 쳐맞고 시작해 어어 어어 저스틴 아 좀 잘 싸운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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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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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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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뛰자 아 봐봐요 지금 내가 더 많이 때렸잖아 유리하다고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란 얘기지 어어 어어 아 이렇게 빨라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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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달러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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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때렸는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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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때리자 막고 때리자 어어 피했다 봤냐 피하는거 봤냐 됐어 일로와 일로와 뚝 빼기 딱 빼 그냥 하필 좋아 얘만 잡으면 된다 얘만 잡으면 된다 얘만 잡으면 된다 어어 제법인걸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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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제법인걸 오 오 오 오 오 잘해 쟤 오 잘 개잘한다 내가 이기게 돼있어 인마 어 이 게임은 내가 이길 수밖에 없어 컴퓨터가 어디서 인간을 이길라고 인간을 이길라고 들어와 아 일단 막고 시작하죠 열나게 맞 쳐맞고 또 또 쳐맞고 때리려고 하지만 피해주고 아 개잘해 오 피했는데 어어 오 일로와 일로와 들어와 들어와 뚝 빼기 뚝 빼기 딱 빼 그냥 내가 이겼다 예상 내가 이겼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명가 클럽하우스 음 좋구만 어 아까 했는데 세이브가 날라갔어 다시 한거야 암드당해서 근데 님들 이제 단어 선택 잘하셔야 돼요 이제는 암드당했다가 아니라 이제는 인텔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대세가 또 바뀌었어요 잘 들으세요 인텔당했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인텔이 지금 신제품이 나오려고 어 뭐야 다리가 개 길어졌네 아잖아 세이브 좀 하고 올게 세이브 세이브만 하고 인텔이 지금 새로 제품을 내놓으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온도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망했어 아직은 몰라 이게 또 제대로 나와봐야지 알겠지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세이브 세이브 하자 세이브 세이브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집에 갈까 8시인데 가야겠다 아 이게 뭐래서 안가지 사이드캔 하나 하고 갈까 됐다 가야겠다 수영 되냐구요 글쎄 약간 퀘스트 주면 아냐 어 맞네 아 별장에서 잘 수가 있어요 아 맞네 별장에서도 잘 수가 있겠네 아 그럼 나 이거 괜히 탄 거 아니야 다시 타자 마을로는 안갑니까 마을로 안가나 보다 괜히 갔네 들어가서 자자 자야겠다 수업은 자고 일어나야 돼 오늘 잘생겨진 것 같아요 아 머리를 깎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싸운다 싸운다 야 얘네 싸운다 야 뭐지 뭐 이거 뭐 설마 야 왜 노려보기만 하고 주먹질 안해 싸워 봐 싸워 봐 오오오오오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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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쪼그만 놈 잘싸워 하하 쪼그만 놈 잘싸워 오오 잡혔어 잡혔어 어어 저 놈의 새끼 저 야야 튄다 야 쟤 도망간다 저거 잡아 야 도망간다 선도부가 쫓아가는데 지금 잡혔다 야 선도부한테 잡혔다 쟤 손도버한테 잡혔다 일단 섭부터 들읍시다 나 섭 들어야 돼 나중에 부탁해 올라가야되나? 미술 이거 그거지 땅 담아먹기 이거 잘해요 제가 이런거 잘합니다 간다 어어어 어어 아아 아니 저 부딪치기만해도 죽는구만 아이씨 재기랄 아깐 잘했는데 갑자기 못들이지 어어 뭐야 이거 얼리기는 뭐야 아 이거 템이구나 이거 잘하거든요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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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불고 있어 오우 어어 여학생과 키스하면 50%의 체력보너스를 받습니다 흠 흠 퀘스트가 여기 없는거 같은데 나가야돼 나가야돼 수업을 듣자 응 세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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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해야돼 네 나랑 뽀뽀할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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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가서 꽃 좀 사야겠다 지금 꽃이 없네요 꽃이 꽃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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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채에게 돌려주세요 사랑스러운 맨디가 흠 흠 야 나 나 나 이거 왜 오우씨 깜짝이야 방금 이거 수치 왜 올랐지? 수업을 듣고 나가야겠죠 나 수업부터 듣자 아니면 여기 학교 한 바퀴 돌면서 숨겨져있는거 찾아보자 어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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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야 돼 머리 자르니까 깔끔 말끔하니 잘생겼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별관인가? 나가야겠다 아 맞다 오늘 저녁에 케인님 데바데 한다고 다기님이랑 그래서 살인마 그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부르면 간다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따가 이따가 케인님 데바데 키시면은 좀 해보려고 오 오 다 왔구만 때려 여기인가? 뭐야 뭐야 내려가야 돼 내려가 내려가 아 여기구나 레슬링? 뭐지 이거? 이 얘기가 이상한데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지시에 맞춰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잡기 박치기 아 누르고 있어야 돼? 오우 잡고 박치기 Jake 아 세번째를 길게 눌러야 되는건가? 지 czyli 된거 아냐? 죽어 바로 박치기를 할 수도 있고 두번 때리고 박치기 할 수도 있고 아 박치기가 아니라 그 뭐냐 뭐라 그러지? 초크? 이게 채우기야? 자 이제 마을로 가보자고 마실이라고 하죠? 자전거 살까? 이 음악은 뭐지? 제가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나가지? 너랑 뽀뽀 할래? 응? 아 저거 노란색 해야되는건가? 결국 해야되나보다 가자 오우 허어 김도님 현실에서 바지 안입으셨죠? 저 바지 입었거든요 지금? 노란색 퀘스트를 해야지만이 이게 뭔가 메인 퀘스트가 오우 열리나 보군요 자전거 사야되는데? 이거 해야겠다 이거 보여달라고? 이거 무슨 뭐.. 스웨터 입고 오라매 그치? 저거 금수저들 입는거 저 파란 스웨터 저거 말하는거지 이거 어디서 사야되지? 올라가야되나? 아 알았어 사올게 기다려봐 어디서 사야되? 아 연두님 안녕하세요 아 바지를 입으라는게 아니라 옷가게에서 사오라고 아쿠아베리 스웨터 뭐 뭐? 일단 여기 근처에 있겠지 저긴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면은? 잠깐만 여기 아닌거 같은데 어디로 가야되? 여긴가? 아 저짝이구만 여깄다 저깄다 옷가게 바지가 문제가 아니야 헬로우 헬로우 흠 아쿠아베리 조끼 그래 이거지 금수저들 스웨터였어요? 조끼였어요? 뭐지? 스웨.. 스웨터 맞지? 잘못 살 수가 있으니까 잘 봐야돼 스웨터 스웨터 됐어 스웨터 다신 스웨터 가고 있을 때 뒤에서 바지 확 벗기는 거야. 잘 봐. 그래서 뒤에서 확 아 실패했다. 하트릭? 하트릭이 누구지? 아 그 주정뱅이 영어선생? 달걀 구애오라고? 아 되게 소박하다. 얘네들 욕심이 뭔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시덥잖은 일을 하려고 비싸. 달걀 할 거야. 싸네? 저기인가? 뭐야 어디까지 가야 돼? 올라가 올라가 정년 2반 승호 형이 매일 저 머리 때리는데 어떡하죠? 킨도 형 도와주세요. 제민아 그 제민아 이게 맞는 게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누가 그랬어. 그니까 좀 참아. 결국 나중엔 네가 승호보다 잘 될 수 있을 거야. 제민아 파이팅! 지는 게 이기는 거란다. 지는 게 이기는 거란다. 지는 게 이기는 거란다. 지민이 하하하하하 아 얘가 꼬질렀구만 아아야야야야 따져나가자 따져나가야돼 아 하지마아 하지마아 정문 열쇠를 회수하세요 잡아 한대 두대 예스 열쇠 내놔라 열쇠 열쇠 한대 두대 따악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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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서 하나 둘 따악 예스 열어 달걀은 당신방에 가면 있습니다 아 하지마아 하지마 쌍놈의 새끼야 아 뭐야 아 아 이거 뒤를 바로 볼 수가 있구만 오우 큰일날뻔이네 버스타고 집에 갈까 늦었는데 어 기숙사에 별이 하나 있고 저쪽에도 뭔가 있네 저쪽에도 뭔가 있네 저기로 가보자 왼쪽 왼쪽 좌회전 어어 아 어 조진아 학교 보셔 은경차를 신고해야지 데모리반에 신고하면 안돼 네? 뭐라고? 흐흐흫 가다가 오른쪽으로 오우 여기 또 빨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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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 왔다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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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뭔가 옷 파는데? 옷 좀 살까? 옷 사자 할머니 야구모자 방문 판매원 모자 털모자 신문 판매원 모자 복고풍 레이싱 모자 조합원 모자 카우보이 모자 어? 좋은데? 어? 폴로 어? 야구복 하와이풍 셔츠 오 좋은데? 후드 좋은거 많네 됐고 바지 시계? 시계도 됐고 트랙팬츠 육군 카고팬츠 해외의 대머리다 방탈무티 방김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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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뭔 옷이냐 어? 나 뭐 잘못 산거 같은데? 나 뭐 샀지 방금? 아니 이거 사버렸네 아 이거 왜 샀어 이거 아 이건 살라그런거 아닌데 아 이게 엠병 아 됐어 괜찮아 괜찮아 내 교복 어디갔지? 내 교복 어디갔지? 나 펜티 사냥 야! 야! 야동쟁이를 찾는다고? 사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위장은 누군가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화면으로 하려고 하다 시 재생이며 심히 생각해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뭐 이런 부분에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회를 받아서 진심하고 있던 것 같은 것들 이번 시간에 뵈러야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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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빨리 와, 그리고 학교 문을 내게 해. 하지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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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자 기숙사로 들어가세요. 음... 버스를 굳이 탈 필요가 없겠지? 하하하. 하하하. 시간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할 수 있겠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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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예스 오우 못들어가 옆으로 들어가야 돼 창문 오우 올라가 좀 야한데 이거? 세탁물 쪼가리들을 보세요 내려가야겠지? 어떻게 내려가냐 여기 평화 취향은 ㅇㅂ 해줄게 근데 부츠는 좀 에반데 에바 참치 꽁치 멸치 시금치 야무치 탐켄치 니쁘이치치 들어가 들어가 다시 들어가 여기 있는 건가? 아 건너방에 있구나 저러가자 쪼아야야야 팬티 팬티발면 팬티발면 다음 팬티 어어어 걸렸다 걸렸다 사감한테 걸리면 안돼 사감한테 사감만 조심해 쟤만 첸트발만 안 걸리면 된다 자 마지막 방 저기만 들어갑니다 예스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된다고 도망가자 도망가 여긴 위험해 어어어어어어! 나 사갑니다! 빠져나가야된다고.. 안되겠다. 지금 뒤나와라. 뒤지기 싫으면.. 센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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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창시절 일하더니 패션탈모에 하이실중에 팬티를 모는 퀘스트까지. 떡잎부터 다른 당신은.. 야 30달러! 아 네 비읍 티긋 기억이 흥림 감사합니다. 바지 벗겨야지. 바지 벗겨야지. 바지 벗겨야 되나? 바지 벗겨. 뒤에서 벗겨. 아니 바지 벗겨. 바지 벗겨. 지금이야! 예스! 우리 친구들! 세이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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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 박고. 이 박고. 제가 약간 안걸렸어요. strict. 바지 입힐까? 바지 입히자. 바지 입히자. 청바지. 금방 제 학창시절 있었던 것 같은데 사진 찍지 말아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계곡 레이스 시작하기. 이거 하면 수업 못 들을 것 같은데? 일단 수업 듣고 가자. 야 뭐야 얘네들 뭐하냐? 야 괴롭힌다 얘. 어 뭐야 뭐지? 무슨 일이지? 위적이야? 어 맞다. 사물함 자물쇠 3개를 따세요. 문제 없지. 3개를 따라고? 오빠 오늘은 2급만 할 거예요? 덜렁덜렁. 아 저녁에 그 캔님. 지금 캔님하고 이제 다기님하고 데바데를 할 수도 있어요. 돌려. 왼쪽. 너무 늦어지면은 못할 수도 있다. 예스. 좋았어. 하나만 더 열자. 하나만 더 하면 돼. 하나만 더 하면 돼. 좋았어. 빨리 빨리 자물쇠를 따라고. 아지우시. 사랑해요. 지아라나라. 모. 위. 모. 위. 예스. 왜 들어가 나가. 계속 가면 안 돼. 생물학? 뭐지? 여러분 모두가 강한 뼈가 있는 것 같아요. 해부하세요. 조준 포인터 A 선택 확인 누르고 있게 사용. 슬로우. 아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트레이에 핀을 이용하여 개구리를 고정하세요. 개구리를 일단 고정해. 아니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개구리는 뭔 죄야. 개구리가 뭔 죄야. 아이씨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아. 개구리는. 아 불쌍한 개구리. 음. 으아. 핀셋을 이용하여 피부판을 벗겨냅니다. 음. 으아. 으아. 으. 확대경을 이용하여 심장을 확인하세요. 메스를 이용해 심장 주위를 자가. 개구리 심장을 자가야라고. 잘 안된다. 시간이 없어. 빨리. 아. 개구리. 개구리. 미안해 개구리. 개구라 미안해. 핀셋을 사용해서 심장을 제거하세요. 으아. 확대경을 사용해 위를 확인하세요. 아 이것도 잘라야돼? 아 이거 좀 제대로. 아이씨. 아이씨. 한번에 안돼. 다이섹션이젠 아이씨. 다이섹션이젠 아이씨. 잘 안되지? 으응. 아이씨. 종이좀 하세요. 아이씨. 다이섹션이젠 아이씨. 제대로 하고 있잖아. 다이섹션이젠 아이씨. 다이섹션이젠 아이씨. 나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버그인가? 뭐야. 버그 같은데? 버그다 버그. 이거 나 하나 망했어? 아이씨. 이러면 안되는데? 빼야된다고? 인텔? 조졌다구요? 자 기다려봐. 이거 이렇게 하다보면은 빠뜨린 부분 하나 있을 거야. 빠뜨린 부분. 66%라고?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내가 나가야돼? 종료? 으어. 아 왜 또 뭐 시킬라고 왜? RG를 도서관으로 데려가세요. 도서관? 아 내려와. 빨리. 아 뭐해 위에서 내려와 오라고 내려오라고 내려오라고 이 돼이새끼야 빨리 내려와 그렇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따라와 빨리 도서관 아니 왜 알지가 또 안 따라오는데 일루와 빨리와 일루왈라 따라와 따라 아 일루 내려가야겠다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빨리 이쪽으로 내려와 이쪽으로 일루와 따라와 따라와 아 뭐해 바보야 온다 뛰어라 뛰어 아이씨 수업 시작했네 아 심부름 알려 쏘 수업 받아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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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음악? 헬로우 보이소 그릇 아 미스 피터스 노래에 따라 정확히 연주하면 수업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버튼을 누릅니다 음 준비 오 오 야 리듬게임이야 아 다기님 오셨다고요? 아 다기님 안녕하세 완벽함 완벽함 오우 이사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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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 도망간다 저거 훔쳐간다 야 왜 가져가는거지? 싸가지 없는 놈들 보소 어 얘가 도와주나본데? 자전거 타고 가자 어디로 가야돼? 저 X표시 있는데로 가는건가? 어? 여기 우리집 아니야? 어 뭐왔떠 무슨일이야 일단 내리자 내려보자 아 뭐야 왜그래 하지마 아 하지마 설마 물리적인 뭔가 방법을 행사해야 되는건가? 아 좀 리키 리키 구해줘야돼 하지말라 하지말라고 하지말라고 하지 아 좀 하지말라면 일로왈라 일로왈라 들어와 어어 아아악 아니 왜 왜? 왜? 왜죠? 아 왜 아 내가 무슨 잘못을 아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 이거 한번 꺼볼까? 그래 이거 월페이퍼엔진은 꺼보자고 월페이퍼엔진은 끄면 될지도 몰라 유튜브도 끄고 다시 켜보자 케이님 케이님 다그님 언제에요? 시간이 들려나 모르겠네 우르네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3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X를 눌러 조이를 표하십시오 아 예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6.64% 여긴가? 13% 여기지 팬티 사냥이었네? 팬티 사냥이 마지막이라고? 잠깐만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무슨 뭐지 우리의 핸드폰으로 배고있어요 내가 팬티 사냥을 해야 honey 팬티 사냥을 하는 거 아냐? 아니 그것보다 지금 몇시지? 오후 5시 팬티 사냥을 완료를 안한 것 같은데 아 완료한 거 아니에요? 계곡 레이스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끝난 거구나 헤이 피 다시 해야돼 아니 무슨 저장 안하고 방심하는 틈을 타가지고 그새를 못 참고 그냥 바로 인텔이 돼버리네 그새를 못 참고 그냥 아 이거 무슨 게임이냐고요? 학교 생활이야 아 좋아 발판을 타고 올라가지 않는다 그냥 가자 일로 가도 돼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학교판 GTA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소한 이런 마치 학생이 된 듯한 급식냄새 물씬 풍기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국내치킨 조아님 감사합니다 어 급티에이 됐다 이번에도 내가 이겼다 실수만 안하면 내가 이겼다 자 달려 마지막에 그 커브만 조심하면 돼 거기 다 왔다 거기서 꺾어서 바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예스 자전거 코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세이브를 할까? 하는게 낫겠지? 세이브하고자 세이브하고자 저가면 이제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세이브하고자 세이브하고자 음 내가 이기우다왕 내가 이기우다왕 대바대 합방이요? 그래 글쎄 저는 그냥 이제 살인마를 하고 케인님 이제 대바대 하신다고 해보신다고 해가지고 다기님 하고 다기님은 원래부터 대바대를 하셨더라고 9시에? 9시 할거면은 잠깐만 지금 좀 시간이 9시면은 아 물어보고 오셨어요? 아 그래요? 아 내 채팅창 지금 못봐가지고 9시? 아 내 재미나 워너테일 알고 마크는 내가 가끔씩 하는데 자주는 안해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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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션까지만 하고 저장한 다음에 일단 쉬면서 밥을 좀 먹자 아 뭐 빨리해도 괜찮죠 일찍해도 좋고 아무 때나 해도 괜찮아요 아 아 왜냐면 제가 이제 방송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이게 사람이 좀 이상해지더라구요 이게 저번에도 이제 게임 오래하다가 방송 너무 길게 해가지고 약간 나사가 한두개씩 빠진 듯한 약간 그런 그래서 좀 쉬면서 하려고 이제 너무너무 빡세게 달리면은 어어 야 하지마 다 잡으면 되겠다 일단 밥 응 밥을 먹자고 밥을 먹어야겠다 뒤져 그냥 아 아 뭐 먹지 저녁 저녁 뭐 먹지 얼쥬 얼쥬는 아까 먹었잖아 시켜먹을까 일로와 일로와 뚝배기 딱대 뚝배기 으어어 이겼다 어 이거 되게 옛날 게임이야 자전거 경주는 저노부터 저녁 11시까지 열립니다 음 부표까지 수영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쪼? 아 이거 수영이 있었구나 부표까지 수영하고 돌아오세요 예스 아 보전 게임이죠 도전 게임이죠 으으으으음 으으으으으으음 음 으으으음 으으으으윽 달려 흐으으흑 흐흑 수영복이 있다고? 미니 수영복? 약간 야한 수영복인가? 일단 저장을 할게요 저장하고 그러면 저 저녁밥을 먹겠습니다 이쯤에서 쉬어줘야지 이제 이따가 데바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장! 어우 됐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일단 분리는 여기까지 일단 밥 먹고 이따가 데바데를 준비를 하자고